슬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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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프 슬픈 슬픈 이런 썸은 내가 좋아한 썸이다 슬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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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랭크 다 뛰었어? 얼른 랭크 뛰어가지고 해 빨리 아이언 찍어야지 너도 아 나 브론즈야 이제 브론즈야? 응 여러분 저는 브런지도 못 가는 인생인걸로 내가 빵구멍 보다 낫다니까? 그러네 나보다 낫네 진짜 이런 이야기를 지금 야 나 우리 아무것도 아닌데 5대형이야 왜 아이고 아아 필살기 아아 말 들었어야 되는데 이거 아아 이거는 역전 힘들 것 같네요 블리츠 크랭크가 하나씩 다시 끊어오면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것도 아니라서 좋아 신드가 나이스였고 신드가 아주 나이스였죠 야 왜 안와 아무도 야 우리도 어떻게 보고 아 왜 안와 미쳤다 얘들 진짜 여인아 야 나이스 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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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깊기 제이딩은 죽어주냐? 어떻게든 원딜을 안해주잖아. 저한테 원딜을 주지 않아. 이런 분위기 좋아. 이런 분위기 좋다고. 지금 훗탈 때가 아니지. 우리는 다섯 명이잖아. 한 명이잖아. 아칼리 무릉이 아주 황비웅이야. 무릉이 아주 황비웅 진짜. 우리 스트레스 받으면서까지 할 필요 없어. 이런 싸움은 내가 좋아하는 싸움이다. 이런 싸움은 내가 좋아하는 싸움. 럭스가 구분을 아주 깔끔하게 썰어버릴 수 있는. 지금은 타워 깨고 발음이 낫지 않나? 어떻게 난 거야. 왜 이렇게 갈려. 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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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 안 돼. 시간 날리면 안 된다고. 이거 더 갈리면 안 돼. 와. 기저귀 엽전승이다. 이거 진짜. 이거 어떻게 이긴 거야. 야 이거 어떻게 이긴거야? 아까 내가 백핑했을때 한명 끊기고 백핑해서 네명이 살아가지고 대협센스를 거둔게 신이 한 수였다 진짜 아 올라프 몰 아 이정도면 내가 몰 mvp 좀 깜깜 아닌가 봐봐요 여러분 최대 어시스트에다가 최고 팀 기어도 와드 설치 파괴 이거 나 아닌가? mvp는 당연히 나 아닌가 이거는 아 이건 조금 억울한데 아이고 아필탈기